음 나의 공주 다음 주 금요일 무슨 날인지 알지? 어? 어? 알아 알아 알지? 알지 알지 기대할게 여친에게 고난도 미션을 받은 닥터 애니 생일인가?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? 이 자리 이 두 자리 이거 예약 좀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약이요? 다음 주 금요일 7시 죄송하지만 금요일에는 한 달치 예약이 다 차있어서 예약이 어려운데 이 자리가 한 달치 예약이 다 차요? 네 정말로 이 자리가 한 달치 예약이 다 차나요? 아 네 예약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잔 자기가 내가 많이 드셨지? 이런 하얀 벽은 어디로 간 걸까요?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이쪽 벽이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널 위해 준비했어 넌 위해 준비했어 뭔데? 짜잔 뭐야? 이거 이거 깍두기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을 해버렸어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식사는 저희가 계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? 생일? 백일이거든 백일? 닥터 애니 아몰레드 빔폰으로 사고쳤어요 알아듬어 헐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